자, 가자! 빅톤 임직원 여러분의 입소를 환영합니다. 일반 사원입니다. 사원! 이사입니다. 제가 임상원 친구가 말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어, 건강! 임상원님! 부장님, 사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빅톤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임직원으로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제 알아볼 건데요. 직급이 높은 순선대로 저 혼자인가요? 네. 거부당님! 우리 또 미래의 또 우리 사원님들 우리 또 미래의 또 우리 사원님들 네. 거부권 있습니까? 어, 거부당님이... 임상원 못 마주친 거 같은데... 네. 임상원? 절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고... 임상원, 나 말타 안 했어요. 빨리 뽑으십시오. 네. 대리님... 네. 아, 저요?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부권 나왔고요. 대리님, 가시죠. 예, 대리님. 알겠습니다. 허부장님과 최대리님. 대리 버거입니다. 주차장. 대리 버거입니다. 주차장. 자짜장. 동차장님. 동차장님. 아, 저거 시즈부터 싸웠고... 네. 동차장님. 되게 시즈부터요. 저와 함께 하실... 아직 더 우승한 분을 구하고 있어요. 자짜장. 수빈이... 저와 뜻이 같은... 사원. 손을 들어주세요. 과장님 눈치 본다. 과장님 눈치 보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가시죠. 저장하겠습니다. 거부권 나왔고요. 과장님 들어오시나요? 정과장, 함께 하시죠. 지금 두 번 지목당한 건가요? 지금 두 번 지목당한 건가요? 나오세요. 자, 정과장님과 조차장님. 아이고, 우리 정과장. 네, 듣고자. 자연스럽게 우리 한인턴과 임사원. 사원의 인턴이 만났어. 제일 낮아. 알아서 낮은 점수를 얻어야 할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게임은 보유 속의 TMI 인터뷰 시작할게요. 자, 박수. TMI.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게임을 어느 팀 먼저 시작할지 이사님 역시 또 밑에서부터 강요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자, 그걸 밑에서부터니까 자, 허부장님부터 허부장님부터 와, 이사님한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이사님 말이 곧 봅니다. 이제 가세요. 자, A, B, C. B가 있을 거예요. 오, B씨 병찬. 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전 B요. B형으로 갈게요. 네, 저 그리고 B형이에요. 오, TMI. 벌써 버릇팀 TMI예요? 모르면은 패스를 해. 아, 너네. 세 번 할 수 있어, 세 번. 오케이. 자, 준비 됐어? 자, 준비하시고. 자, 오! 오! 뭐가 오! 뭐가 오! 뭔데? 깡! 깡! 아!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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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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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안 넣어! 1강 가요 수화니까, 이게! 오케이, 같이. 자, 준비! 준비! 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형,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천천히! 아니! 파인 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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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주름이래? 너랑 나랑 얼굴에 파인 거 있잖아, 파인 거! 진짜로 자꾸! 아, 네. 아, 네. 아, 네. 뭐? 뭐라고? 얼굴! 얼굴! 매력적인 건데 볼 옆에 있는 거, 볼 옆에! 저 왜 갑자기 기욕적이... 어, 이, 이, 이! 입술! 입술 왜 이렇게 기욕적이... 볼 옆에! 어! 여드름! 여드름! 다른 거! 짠 거!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어!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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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있다고! 우리 패스! 왜 안돼! 아, 말하게! 형! 형! 잘 때마다 자면 이렇게 돼! 자는 이렇게 돼? 어떻게 될까? 자면은 자면! 뭐가 이렇게 빡 커져! 빡 커져!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음악 없어! 얘기해도 되는 거야! 머릿속에 뭐가 된 거야! 저희 빅톤과는 상관없는 얼굴이 어떻게 돼? 얼굴이 부어! 그만! 아니 이거는! 자 우리 허부장님 팀 한 문제 맞았습니다! 어때? 한 문제도? 와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상상 처음이야! 자 그 다음은 가시죠! 차장님! 도 차장님! 뭐 하실래요? 왜 이렇게 못해! 아 뭐! 자 그러면은 도 차장님이 몇 번을 말해! 야 볼에 있는 거 하면 어떻게 하셨어? 저는 화합이 오늘의 주장이야! 싸우지 말고 자 둘이 악수 한 번 해요! 우리 대리아! 한 번 하세요! 우리 우리 대리아! 대리아 아니에요!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빨리! 자 A B C! 어떤 거 고르실래요? 저희는 A급이니까 A로 하겠습니다! A로! 오 이거 지찬들이네? 준비 시작! 승우 형! 추억? 병찬이! 병찬이! 전주 음식! 비빔밥! 오 너무 쉽다! 맞혔고 이런 게 어렵지? 자켓 촬영장! 자켓 촬영장! 오! 에서! 한 게임! 게임! 한 게임? 어! 자켓 촬영장에서 게임 뭐 했어요? 게임 뭐 했어요? 패스 패스! 첫 첫 1위고! 뭐? 1위고! 첫 1위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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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고! 넓으면 웃어준다! 넓으면 웃어준다! 넓으면 웃어준다! 넓으면 웃어준다! 넓으면 웃어준다! 너 누구 팀이야? 웃어준다? 우리 빅톤 첫 1위고! 뭐? 첫 1위고! 1위! 1위고! 1위고! 그리운 밤! 어! 왜 이렇게 발음을 꼬아? 너! 너! 드라마!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병찬이 드라마! 병찬이 드라마! 병찬이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역할 역할! 영화? 역할! 영화가 나왔어? 몰라 패스! 너 언제 뭐해? 승우 형! 치즈케이크? 승우 형! 시즈우? 한승우! 한승우! 별명! 스누피! 우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멤버들이! 페펙! 페퍼민트? 예! 아유 맞습니다. 도 차장님 팀은? 총! 세 문제 맞췄습니다. 현재 1위예요. 네 현재 1위입니다. 네 현재 1위고요. 마지막 우리 누가 짱이죠? 인터니더 짱이에요. 임성훈 팀 잘 안 해주시고 패스는 3번. 안 들려. 그냥 써봐. 이거 써봐.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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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 1호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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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준비. 준비. 빅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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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데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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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11월 9일. 오 좋다. 한세. 한세. 잠버릇. 잠. 잠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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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외우기. 앉아서 자기. 앉아서 자기. 앉아서 자기. 오. 우리. 구찌. 뮤비. 구찌? 무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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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 구찌갱? 우리 뮤비 노래. 이번 노래. 메이메이. 메이메이. 오케이. 아 졌다. 패스. 어? 천천히 한 글자. 병찬이. 병찬이. 좌우명. 다우니? 좌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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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어 인지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맞춰. 좌우명. 좌우명? 네. 없어. 없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것까지 돼. 이번 노래 디렉. 어? 이번 노래 디렉. 이번 노래 타이틀. 이번 노래 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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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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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맞아. 끝났어. 너무 웃겨서 10초 더 돋네요. 뭐 방 웃겨서 10초 더 돋다고요? 아. 아. 알고 있었어요? 본인 모르는 사람에게 방 웃겼는데? 왜? 이거 너무 너무 잘 돼서. 왜 그래요? 그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임상원 팀. 4분들 맞춰서. 자 임상원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봤어 승우 형. 아 진짜. 아 너무 잘했어. 아 역시 잘했어. 아 역시 잘했어. 아 역시 잘했어. 다음은. 순발력 영역입니다. 아 좋다. 아 인간 청기백기. 와.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이거입니까. 아 이사님 말고. 도 차장님이. 인간 청기백기에 나레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알겠어. 아 청기내고 백기를 이렇게. 그런데 명령 예시가. 임직원 전부 앉아. 아니면 뭐 전부 일어서. 점프에. 뒤돌아. 신곡 안무 쳐. 한마디로. 상이 탈이. 뭐 이런 거 같아. 와. 야. 깜짝이야. 야. 상이 탈이. 상이 탈이. 와. 여기 목욕탕인가요? 야. 목욕탕인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자리를 바꾸시죠 이제. 어. 연습 게임을 해보죠. 앉아. 일어서. 앉아.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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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기분이 이상한데요? 체력 좋은 사람이 1등인가요? 체력. 체력 좋은 사람이 1등인가요? 어휴. 체력. 나중에 다 땀 흘리고. 앉아. 바로 볼게요. 들어갈게요. 대휘 앉아. 탈락. 대휘 앉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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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탈락. 왜 탈락.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아 가볍게 오줘버렸어요. 가는거네 이거. 그렇죠. 자 다음. 임재건 오른신발 벗어. 이사 님 탈락. 아니 앉아 앉아 앉아. 이거 저의 이 신발이에요. 아 내가 신발을 봤거든. 아니 벗을 수가 없지. 저 혹시 그.. 네 임직원 점프! 임직원 점프! 야 여기 왜 전멸당했어? 임사원이랑 임직원을 발음을 정확하게 해 아 네 임세원 앉아 네? 임사원 앉아 임사원 일어서 오른팔 들어 오른팔 내려 오른팔 내리고 오른... 오른팔 내리고 오른...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른쪽 벗어 어? 어? 지금 약간 느리신... 약간 느리신... 기분 탓입니다 아 기분 탓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한인석 껴안아 어 약간 애매한데? 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아 너무 멀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너무 멀어요 네 네 한인석 껴안아 한인석 껴안아 uted 완전히 앉아요 어 어떤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남으신 분들 로맨스요 그러죠 로맨스 진짜 dimension 로맨스요 시작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니요 클로즈가 있어요 오케이 안경 벗어 탈락 두 명 탈락이야? 아니 제스 트레스 제스 트레스 제스 트레스 신발 벗어 승부욕 둘이 맞나? 팔 걷어 올려 걷어? 강아지야? 강아지야? 껴안아 껴안아 오케이 신발 벗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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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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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러 양말 벗어 손 껴안아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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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으시고 신발 신으시고 네 방금도 빨리 할 치면 약간 눈치로 왔어 손으로 빨리 신어야 되는지 가위바위보 승리 껴안아 1등 임성원 감사합니다 임성웅 임성웅 득점이 되죠 우리 한세군에게 박수 도사장님 고생하셨고요 자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그렇게 애교 있는 눈빛으로 봐도 점수 안 줄 거예요 우와 귀여워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3종 경기입니다 와 셋 히익 히익 으아악 히익 점심 시간입니다 와아아아악 자 빙뻑 와아아아악 와 역시 차장 역시 차장 est 음